제22대 총선을 앞두고 MBC 강원영동이 마련한 기획보도 세 번째 시간, 이번에는 지역 내 민심의 동향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강릉지역은 지난 10여 년 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까지 9번의 선거를 치렀는데요. 강릉지역 내 도심과 농어촌 민심, 어떤 차이와 변화가 있을까요? 홍한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강릉 모든 지역에서 보수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강릉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는 4만 천여 표를 받았지만 홍준표 후보는 4만 4천여 표를 받아 홍준표 후보의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부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보수 일색이던 지역에 조금씩 정치적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읍면동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구도심과 농어촌 지역은 보수 정당 후보를 밀어줬지만 아파트촌이 밀집한 교일동과 성덕동, 내곡동, 송정동, 초당동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제7기 지방선거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농어촌에서는 왕산, 구정, 강동, 옥계, 구도심에서는 중앙과 옥천만,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세가 이었고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에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특히 교일동, 성덕동, 내곡동, 송정동, 초당동은 결집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대부분 지역은 권성동 후보를 밀었지만 마찬가지로 5개 신도신 지역은 민주당 김경수 후보의 표를 더 줬습니다. 홍재동과 경포동은 과거 구도심과 민심의 풍향이 같았지만 유천택지 입주가 시작되며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릉 지역의 선거 특징 중 하나는 지역과 연고가 있을수록 후보 지지도가 더욱 견고하다는 데 있습니다. 2014년 6기 지방선거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강릉과 연고가 깊은 최응집 후보가 전 지역에서 표를 더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20대 대선 역시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앞질러 치열한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둔 반면 강릉이 외가인 윤 대통령의 득표율은 강릉 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을도록 하견, 지연, 혈연이 강하게 움직인다. 강릉의 이번 총선 역시 농어촌과 구도심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심의 민심 차이가 뚜렷이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